알아차리는 자가 참납니다. 마음이 고요하되요, 황홀하되요, 뭐라고 해도 황홀한 줄 알아차리던 자리가 있고 고요한 줄 알아차리던 자리가 있어요. 그 자리가 진짜 고요한 자리입니다. 그 자리 찾으면 생각감정우감이 난리를 쳐도 그 자리는 고요해요. 항상 태풍의 눈처럼 고요해요. 이 자리 알아내시면 동정간에 이제 안 흔들립니다. 마음 참나 체험은 그 정도까지 선정체험은 그 정도까지 하셔야 되고 지혜는 곧 체험을 가지고 방금처럼 딱 체험하다가 참나는 참나가정, 영원하고, 불변이고, 알아차리고 애고는 무상하게 변하더라 이 소리가 힘있게 나오는지 그 명상체험을 통해 이게 아공 단계고요. 자아의 진리를 깨닫는 단계고 이제 법공, 마음법의 진리를 깨닫는 단계는 마음법은 생각감정우감일 뿐이요. 일체는 본래 참나의 작용이라 참나랑 둘이 아니더라 이 말을 하실 때 파워풀하게 말이 되는지 보세요. 여러분 반야의 힘은 간단히 검증할 수 있어요. 선정의 힘은 참나랑 얼마나 만났고 얼마나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린 힘이 51% 이상인지 애고보다 더 밀리는지 애고보다 더 센지 검토해 보시면 알 수 있고 반야의 힘은요. 이거 보시면 알아요. 자아 딱 그 정신 차리고 말하면 더 좋고 정신 안 차리고 말했더라도 내가 그 지혜를 선포했을 때 마음법은 참나의 작용이야 했을 때 정신 차려져 버리는지 깨어나 버리는지 그리고 그걸로 다른 생각들이 승복하는지 그 말에 다른 잡념들이 아 알았어 하고 이렇게 피하는지 아니면 놀고 있네 하고 덤비는지 마음법은 참나의 작용이다 그런 소리 하면 좋냐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면 그것도 어서 뭘 듣고 와가지고 이러느냐 이러면 스스로도 그러게 내가 미쳤나 봐 이러면 아무 힘이 없어요 이 말은 근데 딱 선포했더니 탐진치가 일어났는데 욕망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것에 대한 끓는 욕망이 일어났는데 이 욕망 또한 공하다 했더니 욕망이 어이구 들켰네 하고 싹 사라져야 돼요 그 말씀의 힘이죠 그게 반야의 힘이에요 반야는 꿰뚫어보는 지혜니까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요 실체가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잡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선정이 찾아와 버려요 그래서 말씀만으로 선정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속말이죠 속말로 딱 생각을 일으켜서 선포했을 때 이건 이거야 했을 때 그 결택력 그 힘이 있다면 반야의 힘이 있다면 이 말에 마음이 진정돼 버리고 평온해지고 너무 자명해서 할 말이 없어서 승복해 버려요 이거를 맛보라고 선사들이 있잖아요 부처가 뭡니까? 그러면 3, 3은 9 할 말 있으세요? 3, 3은 9에 아무 할 말 없으시죠 이게 이 정도가 여러분 내면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거는 3, 3은 9라는 지혜를 가지고 선정에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마찬가지로 마음법은 0하다가 3, 3은 9 정도의 힘을 발휘해야 돼요 그래서 탐진치가 일어나다가도 실체가 발각됐다 태각하라 정체가 들켰다 마음이 평정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? 그게 아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진짜로 아는지 가짜로 아는지는 그걸로 보면 알아요 내가 그 말을 하고 그 생각을 했을 때 이 힘이 어리석음을 51% 이상 물리치고 극복해내는지 물리치는지 실제로 어리석음 선정이 진짜 힘이 있다면 에고의 이 산란함을 이 탐내고 분노하고 막 산란한 마음을 참나각성이 물리치는지 보셔야 되고 지혜는 무지를 물리치는지 보셔야 돼요 지혜가 딱 등장하면 어리석던 생각이 싹 물러가고 평정이 되는지 지혜가 Ta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